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돈봉투어과 관련해 그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재명이가 정신줄을 놓은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면 동문서답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다 못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어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돈봉투어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자 도련 우리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 녹취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나 명백한 범죄 혐의로 보여지던데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이는 앞서도 돈봉투어 지문이 나오면 김연아 전 의원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등의 동문서답을 해왔습니다. 돈봉투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을 여권 인사들로 돌리려는 물타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출연해서 검찰의 균형 잃은 처사에 대한 지적일 수 있다. 통상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런 의혹이 불거지고 하면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재성 전 수석은 야당에 대한 정치 공세, 정치 수사에 비해 너무 편파적이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같지만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며 하지 말았어야 했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은 돈봉투 등을 질문하면 그것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지 타당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서 무슨 뜻인지는 대략은 알겠는데 그러나 그러한 대응은 쉽게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며 질문이 왔으면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정석이라고 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상대당 그런 부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해도 국민이 다 안다며 그거는 별도의 채널에서 비판을 하든지 문제 제기를 하면 될 일이다. 굳이 당대표가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다. 썩 그렇게 잘했다. 이런 박수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지원이가 이재명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을 위해서 이재명이는 빠지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겁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당 대표직 사퇴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박지원이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대화를 복원할 수 있게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지원이는 광주 MC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의를 거절하며 당대표와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한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원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패싱하고 2인자인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한 것은 어떻게든 야당과 대화를 하자는 것이기는 하지만 좋지 않은 방법이라며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대화 제의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만에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 제의를 한 만큼 이재명 대표가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며 대화가 끊어지면서 이 나라가 1년간 갈등이 계속되었고 민생경제, 남북관계 등 총체적 파탄이 오고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이가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인데 검찰사와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박주현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은 만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박광훈을 만날 수 있게 이재명이가 가르마를 타줘라. 이거는 이재명이 너는 공개적으로 자신은 범죄 피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날 수 없다고 밝히고 박광훈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빠지라는 말입니다. 거의 뭐 당대표를 합바지로 취급하는 발언인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이 네가 여야 대화복원의 가장 큰 걸림돌이니 대표직 내놓고 꺼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도 들립니다. 박주현이는 최근 송영길이가 자신을 소환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되돌아가는 추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회창 총재가 찻대기하고 한 번 찾아간 게 쇼를 한 건데 그 쇼도 안 먹혔는데 두 번째를 하면 먹히겠냐고 비웃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는 지난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모금 의혹으로 측근들이 구속이 되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진 출석한 바 있습니다. 박지원이는 별건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를 조사해라 하고 간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정치인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그래서 국민들이 쇼로 볼 것이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했었다며 송영길이도 옳다고 했는데 결국 가더라 화날 때는 참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이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재 아직도 당의 10여 명의 거명이 된 돈봉투 의원들이 있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실짓고 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지원이는 돈봉투는 민주당이 입이 천 개여도 잘못한 것이다. 차 떼기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이 천막 당사로 나가는 그런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돈봉투 리스트 10여 명에 대해서는 누가 거론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국민의힘 김행 전 비대위원은 돈봉투 수사가 본격화되고 비명계인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다며 이재명 체제의 종식을 예고했는데요. 원내대표의 비명이 선출된 것은 이 비명이 앞으로 당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신호이고 이와 함께 이재명 체제의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라며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체제의 생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즉 이재명이 저거 시안부 신세라는 겁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이야기를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재명과의 회동이 우선이라며 일단 유보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을 만날 이유가 없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재명 체제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물러난 후 만나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이가 물러나면 여야 회동도 이루어지고 정치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꼬꾸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딸들의 폐약질이 민주당을 병들게 하고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으니 이재명 구속에 더해서 민주당 분당이나 해체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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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